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야가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로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오늘은 전도자가 누릴 참된 형통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말씀은 아사베씨입니다. 아사베씨가 73편에서 83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아사베은 다베왕 시대 때의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였습니다. 아사베은 역대상 25장을 보면 찬양대의 우둔머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찬양대의 지휘자였죠. 그런 이 아사베이 우리에게 시편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저자인 아사베은요. 본문에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왜 악인이 형통할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여기 형통이란 말은 모든 일에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뜻대로 잘될까 형통해질까 이런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이런 의문은 이 아사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다른 가족들은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형통할까.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평안해 보이고 나보다 더 건강할까.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러한 의문점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아사비나 우리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전도자가 누릴 참된 형통의 길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형통같은 재앙입니다. 형통같은 재앙. 먼저 참된 형통의 길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참된 형통의 길입니다. 악인에게는요. 형통같이 보여도 결국은 재앙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멸시하는 세상 악인들이 저토록 형통한 이유가 뭡니까. 시인 아사베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거의 실족할 그런 형평까지 이르렀다고 고백을 해요. 2절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사비인데도 불구하고요. 악인이 형통한 것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자신보다도 더 형통해 보이는 것을 보고 엄청난 시험에 들 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형통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3절에 보니까 형통해 보여요. 4절에 보니까 우리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5절에는 재앙과 고난이 없어 보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평안해 보이고요. 제물을 더해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사비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자신이 재앙을 당하고 또 징책을 당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의 공인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모순된 현실을 방치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아사비 여러 가지 고민으로 번민으로 이렇게 복잡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인들의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고민 끝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당대에 자신뿐만 아니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사비 혼자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형통함은 모든 시대에 있었어요. 고민거리고 시험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보니까 세상에 교만이 있고요. 강포와 탐욕이 있다고 6절에서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압재와 거만이 있고 9절에서는 보니까 비방, 중상, 모략이 있고 또 10절, 11절에는 보니까 배도와 신성, 모독이 있다 그랬습니다. 결론이 여기에 있어요.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에요. 여기에는 참된 형통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통같이 보일 뿐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지향이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문 23장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불허하지 말고 항상 요하를 경유하라. 죄인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형통해 보이지만 이것은 참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은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처럼요. 참된 형통의 길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요하를 경유하라. 요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형통의 길인 줄 믿고 오늘도 온종일토록 하나님 앞에서 참된 형통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앙같은 형통입니다. 재앙같은 형통. 아삽은 참된 형통의 길은 성소를 찾아 나아가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참된 형통의 길이 무엇이라고요? 성소를 향해, 성전을 향해,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고 참된 승리하는 참으로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삽이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도 오직 글소를 바라보는 가운데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응답, 모든 답을 누리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거의 실족할 뻔했던, 엄청난 시험에 빠졌던 이 아삽이요.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 성소에서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전, 그 안에는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원약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약괴 안에는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이 들어 있었잖아요. 이 원약괴는 곧 예수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약 안에서 모든 답을 얻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근심, 번민만 계속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원약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참된 응답, 참된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맺어주시는 강단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참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악인들은 형통해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악인들의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폭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멀쩡해 보이던 산이 허물어져 내렸어요. 무너짐이 심하였습니다. 많은 비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이루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아삽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시험 가운데 있었지만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형통의 축복은 참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했습니다. 아삽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따라가지 않고요. 세상 방법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아삽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않게 되어졌어요. 더 이상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형통해 보이는 것은 하나의 신규로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도 이 시간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은 신규로 같은 것이고 결국은 형통 같은 재앙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아삽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 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오직 모든 문제 해결자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이 신 아삽처럼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 앞에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요하를 나의 비난처로 삼아 주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이 답을 얻고 나니까 이제 힘을 얻었어요.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이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물질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세상적인 형통 이것이 참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의 영적인 시각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삽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결단했죠. 주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참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삽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아삽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내가 믿고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주셨다. 오직 복음에 대한 오직 글서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말씀이신 글서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윈의 궤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윈의 궤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인은 오직 요하를 율법을 줄고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참된 형통과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습니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요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된 형통과 또 응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처럼 글쓰인다운 글쓰인으로서 오직 글쓰인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